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이창입니다. 바다 풍광이 아름답죠? 지금 썰물이 막 시작됐는데요. 보이시는 대로 모래밭이 드러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몽돌밭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석질이 매우 강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여기는 목문속도 나오는 지역이고 석질도 아주 강하죠. 자, 보이시죠? 아, 정말 멋지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칼라 석이 모함도 좋고 대단합니다. 석질도 강하고 지난번에 제가 촬영할 때 이렇게 마이크 없이 촬영해서 바람 소리가 사실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핀마이크를 사용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 이런 석들도 물터치를 하면 대단해지죠. 아주 수마 상태는 상당히 좋죠. 자, 물터치를 한번 해서 자, 꽃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석이죠. 자, 보이시죠? 여기도 자, 이렇게 사유석으로 볼 수 있는 석이죠. 예, 아주 수마도 좋고 예, 칼라석들이 이렇게 쫙 깔려있죠.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는 예, 크죠? 보통 30cm급 예, 이상 되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아,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석들을 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 석질도 아주 강하고 예, 석질도 아주 강하고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예, 이렇게 수마 상태가 아주 잘 된 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 안에 자, 들어가 있는 석을 한번 꺼내 볼게요. 아하 자, 이렇게 도용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띠도 두르고 있고 예, 모함 상태도 좋고 자, 뒷면 예, 봉으로 탁 잡혀있죠? 자, 보이시죠? 아, 정원석이죠? 정원석 예, 대단합니다. 수마 상태 대단하죠? 아, 정원석인데요. 이렇게 폐임도 심하면서 자, 문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칼라석이 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물떠치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문양석이 아주 멋지죠? 자, 문양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칼라 좋고 자, 이렇게 수반 연출을 하면 아주 멋지겠죠? 이렇게 우측으로 봉도 잡히면서 원산경이 잡히죠? 예, 문양도 잘 들어있습니다. 예, 산경으로 멋지게 이루어졌죠? 예, 구도도 좋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석질도 강하고 아, 저는 이렇게 수반에 예, 수반에 이렇게 앉혀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아래쪽에 띠도 두르고 있고 수반에 앉혀놓으면 멋지겠죠? 이렇게 평대가 잡히면서 채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한 60cm급의 예, 문양이 잘 들어간 석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돌 틈 사이로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예, 산경으로 멋지게 그려냈죠? 예, 바위경을 그려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연출했는데요. 예, 문양도 좋고 석질도 좋고 예, 수만 상태도 예, 좋습니다. 사이즈가 한 17에 한 24 정도 됩니다.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산수경으로 아주 잘 나온 석을 한 번 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발견했는데요. 자, 보이시는 대로 이 석입니다. 예, 대단하죠? 예, 사이즈도 좋고 아, 지금 이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아, 사이즈가 아, 거의 뭐 한 27에 높이가 한 25 정도 좀 넘습니다. 그런데 황색 칼라 이렇게 예, 석양지를 황색 칼라로 이렇게 첩경을 잘 이루면서 예, 산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모함도 상당히 좋죠? 예, 모함도 좋고 아, 이렇게 칼라가 예, 첩경, 그 그, 산경이 구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에 보십시오. 저기 흰색으로 붙어있는 것은 아, 지금 구리 붙어있는데요. 아, 식초에 이렇게 자, 담가 두면은 예, 자연적으로 저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아, 전체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흑색 바탕에 예, 황 칼라로 이렇게 산경을 이루는 건 드문데 대단한 석을 만나게 돼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이즈 좋고 아주 칼라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산경으로 잘 그려냈었습니까? 예, 마치 금강 전도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수반에 앉힌 것처럼 모래밭에 그 자연 연출을 해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은 이렇게 바위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산병을 멋지게 그려냈죠? 예, 수마상태도 좋고 모함도 좋고 예, 칼라도 좋고 아주 산박자가 딱 떨어지죠? 자, 지금 바닷물에 출렁출렁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아, 산경 멋지게 나와 있네요. 자, 측면도 보십시오. 파도 없고 예,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흰색 부분에 굴 껍질만 제거되면은 아, 명석으로서 좌대 틀어놓으면은 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바다 풍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칼라가 멋있죠? 예, 모함도 좋고 자, 뒷면도 이렇습니다. 석질도 상당히 단단하죠? 자, 여기 또 이렇게 먹으로 잘 그려냈죠? 예, 대단합니다. 자, 뒷면도 이렇고 자,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추상적으로 이렇게 문양을 잘 그려냈습니다. 아, 정말 모함을 쪘다. 자, 이석도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젖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깨끗한데요. 자, 보이시나요? 예. 아, 저 칼라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석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서 아, 참 화려하네요. 예, 문양이 아주 좋습니다. 자, 녀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예, 뒷면도 이렇게 자, 여기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입석으로 보면 자, 이렇게 월이 또 떠있죠? 예, 노을 무늬가 있으면서 월이 딱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이렇게 예, 입석형 칼라석이죠? 예, 입석형 칼라석이죠? 예. 자, 여기에도 예, 이렇게 칼라석이 너무 좋습니다. 예, 문양이 석질도 강하고 잘 들어가 있죠? 대단하다. 자, 이렇게 놓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채도 상당히 길죠? 이렇게 쭉 노을이 들어가 있고 예, 칼라석으로 이렇게 숨은 상태에 좋습니다. 예, 한 25에 한 18정도 되네요. 자, 보이시죠? 아,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있습니다. 예. 예, 해석이지만 대단하죠? 자, 보십시오. 아, 칼라파래하네요. 화려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수반에 앉혀놓고 보면 여기 수마가 잘 되어있고 예, 그림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으잇! 자, 여기다 올려놓고 자, 이 큰 예, 바위 올려놓고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단하죠? 이 수마가 잘 되어있죠? 예, 그리고 문양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화려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석들이 아, 여기는 아주 바닥에 이렇게 까져있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연안해냅시다. 대단하죠? 예, 모함도 좋고 자, 이렇게 분양석도 있고 예, 칼라석 석질도 상당히 난단하죠? 아, 요 지역만 그렇습니다. 아, 여기 조금만 넘어가도 예, 고개를 넘어가도 자, 바다를 향해서 예, 이렇게 좋은 칼라석들이 예, 너무 많네요. 예쁘게 들어가 있고 예, 목물석 비슷하게 예, 문양석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죠. 보이시나요? 예, 제가 너무 커가지고 들리는 못하고 자, 이대로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문양석 잘 들어갔죠? 이렇게 월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추상적인 문양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자, 이 석은 아, 이렇게 나뭇가지에 월이 걸려있죠? 예, 보십시오. 아, 참 이쪽에 월이 걸려있죠? 이게 나무줄기가 있고 자, 재미있는 석들이 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모함도 좋고 예, 그림이 멋지게 그려냈죠?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예, 정중앙에 구도도 좋고 자, 이 석을 바로 앉혀볼게요. 예, 이렇게 모래밭에 연출했는데요. 경으로, 겹산으로 무늬가 잘나와 있죠? 예, 이렇게 칼라 문양석들이 예, 이렇게 칼라 문양석들이 예 아주 멋진 석들이 있죠 잘 나와 있죠 이게 산경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좀 물이 없는게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백색의 짙은 칼라로 이렇게 자 위쪽에는 이렇게 단이 있으면서 봉이 있지 않습니까 봉이 살아있죠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커 가지고 꺼내질 못하는데요 자 이렇게 홍석 칼라에 자 보십시오 이런 석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석형에 먹이 잘 그려진 석을 찾아놔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숨한 상태 상당히 좋죠 이렇게 경으로 나오고 아 체가 쫙 뻗었죠 한 40 정도 되어 보입니다 제가 모래에 연출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길이가 한 40 아 높이가 한 15 정도 됩니다 쫙 뻗었죠 이렇게 입석으로 자 입석으로 세워놔도 세워볼게요 한번 자 입석으로 이렇게 세워놔도 문양이 산경으로 딱 이루어지면서 자 보십시오 겹산경으로 쫙 뻗어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수반에 수반에 이렇게 앉혀도 볼만한 석이죠 자 이런 석에 자 보십시오 이 석에 이렇게 티를 두르고 있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산경을 딱 만들어 내야 되죠 자 뒷면은 이색이고 전면은 이렇게 먹색으로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문양석 자 한 점을 보여드릴게요 이 큰 석에 중심부에 이렇게 용 한 마리가 자 지금 꿈틀거리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려고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예 구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쪽이 꼬리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 머리 부분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 한자어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 제가 볼 때는 예 용 문양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이즈가 한 50에 한 45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예 구도도 좋고 칼라도 아주 멋지게 들어갔죠 자 이 관문을 넣으면은 예 목문석밭이 나옵니다 자 돌로 이렇게 축대가 양쪽으로 딱 형성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굴이 보이죠 예 15m 앞에 이렇게 큰 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물터치를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석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강한 석질이 이렇게 예 목문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장갑에 물을 좀 묻혀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십시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목문석이죠 예 아주 문양이 예쁘게 들어갔죠 자 바다를 향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도구를 향해서 네 자 Bono 네 rep hav 하이 amplitude 뭐 Everything 야 너 자 네 ac